아우 울란은 없구 아 울란은 있으세요 진짜라니까 봐봐 계속 잘 봐봐요 여러분들 잘 봐 슈우우우 어딜 봐서 잘 봐요 어때? 반할 것 같애? 적당히 하라고 반했어요 맞지? 신장이 터질래요 맞지? 콩깍지 100번 낀다 맞지? 시비시장이 놀랬어요 그치? 봐봐 맞다니까 진짜 반한다니까 나랑 눈동자 맞히면 저한테 반한다구요 내가 입을 열기 전까지만 진짜라구요 정말이에요 말을 하는 순간 깰 뿐이야 뭔지 알죠 심쿵했어요 심쿵했어요 입 열어도 반이야 중요한 사실을 말을 안할 수 없다는 거 난 누난과 입을 열어도 좋은데 어떡해요 그런가 말해도 심쿵해요 아 뭐래 그런 것 좀 하지마 너네가 뭐 그런다고 내가 뭐 좋아할 줄 알아요?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야 저는 그냥 너무 장난감 깨끗하는게 iler